지금 현존 온 논에 백노가 와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쭉 존 카페에서 나뭇잎 사이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무엇인가를 좀 찾고 있어요. 예수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굉장히 예쁜 백노입니다. 뭔가 또 먹었어요. 올챙이가 굉장히 많고 미꾸라지하고 물방개 같은 곤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를 계속 먹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네요. 지금 나뭇잎이 어느새 많이 자라 가지고 나뭇잎 사이로 간신히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 쪽에서 보면 조금 나을까요? 아 이 쪽에서도 좀 잘 안 보이네요. 아 이 쪽이 조금 났네요. 여기에서 지금 존 카페에서 보고 있는데 비행기가 좀 날고 있어요. 비행기 소리가 나고 뭔가 또 잡았습니다. 잡아먹었어요. 무엇을 먹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계속 먹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한번 가까이에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밖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도 또 한 마리가 왔어요. 한 마리가 아니고 날아가네요. 저런 날아갔어요. 두 마리가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밖에 나왔더니 날아갔어요. 이쪽에 지금 백로 두 마리 하고 외가리 한 마리 하고 보이시죠? 여기에 백로 한 마리 그리고 이쪽에 백로 한 마리 외가리 한 마리 이렇게 세 마리가 같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기에 편안하고 평화로운 봄날인데 저기에 있는 울챙이나 미꾸라지들한테는 저 녀석들이 오는 것이 평화롭지가 않고 굉장히 좀 무섭겠죠? 그래도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현존 온도는 저 밑에 측에서 지금 먹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멋진 봄날입니다. 감사합니다.